너무 많이 절여질까봐 살짝 그 건져놓은 것을 이제 하려고 닦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아까 빨리 못할 상황에는 그냥 일단은 건져놔야 되니까 저 오른쪽에 건져놓은 것은 음 아직 소금기가 있는 상태에 그냥 빠지지 말라고 건져놓은 거구요 왼쪽에는 오를 닦아서 건져놓은 겁니다 이 과정을 3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은 두번째 배추를 씻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 샤워하듯이 이렇게 닦아서 왼쪽에 그 첫번째 닦아 놓은 것을 놓고 두번째 닦은 걸 저쪽에 건져 건져 놓는 겁니다 세번째 닦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번째 닦아 놓은 거구요 배추를 씻어서 이제 마지막 음 세번째 닦어요